에버넷 소리가 될 기타는 팬더 울트라 메이드 인 USA 제품입니다. 이 친구는 따끈따끈한 23년식 신상 모델이구요. 코브라 블루, 예전에 코발트 블루라 불렀었는데 코브라 블루 변수 모델입니다. 스파클 탑이 올라간 모델이고 EC 플랫, 메이 플랫, 엘더바디, 노이즈리스 4세대인가요? 세반이 되있고 5위 스위치, 0벌룬, 2톤 이런식으로 나갔는데 여기 S1 스위치가 달려있어갖고 톤 변화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타가 되어있습니다. 뒷면을 보시게 되면 바디 쉐입이 여기가 보시면 조인트가 굉장히 얍삽하게 되어있죠. 그 깁슨 HP 하이퍼포먼스 처럼 굉장히 이렇게 조인트가 얇게 되어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따깐따깐한 23년식 락킹 팬더 헤드머신이 되어있구요. 이 친구는 연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팬더 하이브리드 기타 중에서는 가장 극강의 노이즈레스 빈티지 톤을 낼 수 있는 그런기대로 생각합니다. 네 팬더 울트라 코브라 블루 모델이었습니다.